안녕하세요. 험베티비입니다. 오늘은 이 지템 온도계를 소개시켜 드릴건데요. 이 지템 경기도 시흥에서 만든 온도계입니다. 요즘 다 온도계 필요하시잖아요. 케이스까지 있고 이어캡도 많이 들어있습니다. 한번 그러면 온도를 재보겠습니다. 온도 재봐주세요. 이거를 여기 온을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귀 모양 표시가 나요. 이거를 귀에 넣고 이렇게 하면 온도가 나죠. 36.4도 정상입니다. 다 썼으면 이렇게 하고서 닫아주시면 돼요. 이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.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.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온도계 리뷰였습니다. 한빛TV였습니다.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시청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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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